무슨 일이야? 당신이 어떻게 내 친아버지야 당신이 어떻게 무슨 일이냐니까 뭐 때문에 그렇게 화가 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만해 떠나는 날까지 너랑 싸우고 싶지 않다 이젠 니가 이 자리에 앉겠지 모두가 갈망하지만 아무에게나 허락되지 않는 바로 이 하시트 하시트 그래요? 사형수가 앉는 전기의자 그만큼 고통과 공경을 겪어야 하는 자리가 바로 이 하시트다 날 전기의자에 앉혀놓고 평생 피말리는 고문을 하시겠다고요? 뭐? 내가 앉지 않겠다면요 피말료 죽는 이 전기의자에 내가 앉지 않겠다면 그럼 어쩌실 건데요 지금 제정신이야? 제정신이냐고요? 제정신이면 내가 미친놈이게요! 회장님이나 앉으세요 이 하시트에 뭐라고? 천년만년 앉으세요 앉아서 그 고통 오래오래 즐기세요 나는 앉지 않을 겁니다 저요 저 자식이요 제발 그 고통으로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told